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JP모건 소송에 테슬라 맞소송 테슬라는 24일 JP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벌어졌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JP모건은 작년 11월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 6200만 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테슬라는 이에 대응해 JP모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JP모건이 행재를 노렸다며 테슬라가 JP모건과 주요 사업상에 거래를 하지 않자 JP모건 경영진이 머스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JP모건 대변인은 테슬라의 반소의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테슬라와 JP모건의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 모건은 테슬라 신주인수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6월과 7월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머스크의 돌발, 트윗 파문으로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자 JP모건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 6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테슬라는 JP모건을 보낸 서한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JP모건의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카 핵심 인력 또 떠났다. 애플 자일차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 인력 한 명이 또다시 이탈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파워온 뉴스레터를 통해 애플카 프로젝트 팀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관리 책임자 조 베스가 7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베스는 최근 애플을 떠나 메타의 기술 프로그램 관리 이사로 이직했다. 특히 그가 애플을 떠나면서 1년 전부터 유지됐던 애플카 관리팀이 사라졌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애플카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던 데이브 스캇, 제이미 웨이도, 벤자민 라이언은 2021년 초에 애플을 떠났고, 작년 9월에는 애플카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더그필드 부사장이 포드로 이직했다. 이후 자일차 개발을 이끌었던 마이클 슈베쿠츠 이사도 아처 에비에이션으로 이직했다. 블룸버그 마크 거머는 올해가 애플카 프로젝트에 성공의 해라고 믿고 있다. 작년 11월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빠르면 오는 2025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5에서 7년 뒤로 잡았던 자율차 출시 일정을 앞당겨 4년 뒤인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작년 말부터 애플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케빈 린치. 그는 애플워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잘 알려져 있다. 당초에 애플카 개발은 제한적인 자율주행차 모델과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모델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지만 작년 9월 애플워치 책임자였던 케빈 린치가 타이탄 프로젝트 책임자로 선임되면서 애플카의 방향이 사람 개입이 필요치 않은 완전 자율주행차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년 말 이후 애플 자율차 프로젝트에서 점점 더 많은 인력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향후 애플카 프로젝트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기술주 급락세 속 실적에 시선집중 올해 들어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이번 주에 미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소속 기업의 5분의 1가량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소속 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각각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애플, MS, 테슬라 등 이른바 빅테크들이 주역을 맡을 것으로 WSJ는 예상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부터 수혜를 본 종목들이다. 빅테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발 수요 증가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으나 최근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MS가 12%, 애플은 8% 각각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가량 하락했다. 투자은행 비모 캐피털의 브라이언 벨스키 최고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기초여건이 강한 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분석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세트 설문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들 3사의 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발표되는 MS의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500억 달러 이상 순이익 174억 1천만 달러다. 분기 매출액 500억 달러 첫 돌파 역대 최대 순이익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또한 MS 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인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애플이 27일 내놓을 실적도 역시 역대 최대 성적이 전망된다. 분기 매출액은 1,187억 달러 단기 순이익은 311억 6천만 달러로 추산됐다. 테슬라는 26일에 분기 매출액 170억 달러 순이익 23억 3천만 달러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테슬라가 그동안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 부족 문제를 잘 해쳐 왔기 때문이다. 또 이번 주 맥도날드, 버라이즌, ANT, 3M, 제너럴 일리트릭, 테터필러, 존슨앤드존슨, 보임 마스터카드와 비자 등도 실적을 발표한다고 소개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연간 로비 활동비 최다 메타와 아마존이 2021년 한해 사용한 국회 및 정부 로비 활동비가 각각 2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사의 연간 로비 활동비 가운데 최고가 해당한다. 2022년 1월 22년 지시가령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이 2021년에 집행한 로비 활동 예산은 약 2,030만 달러, 메타는 2,010만 달러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양사가 2020년에 지출한 로비 활동비를 약 7% 웃돌는 수치로 모두 과거 최고액이다. 미 의회는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것을 금지해 빅테크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로비 활동비는 해당 법을 막기 위한 활발한 행보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법은 1월 20일 상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은 최종적으로 업계에 유리한 변경 내용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정치자금조사단체 오픈시크릿 조사에 의하면 아마존과 메타는 개별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비용을 로비 활동에 투입하는 상위 2사다. 양사는 로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십 개의 업체와 계약해 바이든 정권 중요인물이나 의외의 지도자와 친한 로비스트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 대상으로 로비의 거액을 사용하는 빅테크는 양사뿐만이 아니다. 구글모 회사인 알파벳은 2021년 960만 달러에 달하는 로비 활동을 전개했다. 960만 달러는 과거 최고액은 아니지만 2020년 지출액에서 27%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애플의 로비 활동비는 650만 달러다. 2020년 670만 달러에서 다소 감소했으며 금액 자체도 다른 빅테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잉 소식입니다. B737 MAX8 국내 항공사 도입 시도 이딴 추락사고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모임 B737 MAX8 기종에 대한 제재가 풀림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도입해 시동을 걸고 있다. B737 MAX8은 연이어 추락사고가 발생한 기종으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됐다가 감항성 개선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세계 195개국 중 180여 개국이 제한을 풀었다. 우리나라 국토부도 지난해 11월 B737 MAX8에 대한 운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B737 MAX8 기종을 도입할 예정인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이다. 미국 보잉사와 각각 50대, 50대, 2대씩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국내외 운항금지 조치와 안전성 우려의 도입을 미뤄왔다. 항공사들이 추락사고 이후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건 보잉사와의 관계와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계약 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매 계약을 취소할 경우 5에서 10%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항공기 계약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대한항공의 관계사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구매한 B737 MAX8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B737 MAX 항공기 정보전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진에어 항공기로 도색을 마친 B737 MAX8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항공기는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주 빅터빌까지 시험 비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지난해 말 국토부에 제출한 올해 사업기획의 B737 MAX8을 각각 5대 1대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측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사업기획서에도 B737 MAX8 기종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결국 일대도 도입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도입 대수밑 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도 B737 MAX 항공기 도입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티웨이 항공은 보임사와 계약을 완료한 B737 MAX8 2대를 올해 4분기에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이 기종에 대해 2019년 4대, 2025년까지 10대 이상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추락사고 여파로 2대만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B737 MAX8 기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운항금지 조치 및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각각 1년씩 연기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11월 보임사와 B737 MAX8 50대 계약을 체결했다.